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일단 이쪽도 안에는 여기에 있어서 오긴 했는데 공격할 때 한방 날려주면 오 내가 갖고 왔는데 두대로 처리해 줬습니다 여기 한마디 좀 있겠죠 아 여기 그냥 미끄러지네요 아니야 내려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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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 볼까요 진실의 눈이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 진실의 눈이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 진실의 눈이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 뭔가 스위치가 따로 있나본데 스위치가 따로 있나본데 아 여기있네요 저기 스위치 있는 거 보긴 했었는데 여기 있고 있었네요 얼음만 놓고 자 그러면은 이쪽 방에 저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어떻게 깨져 불에 타질 않네요 저건 어떻게 깨져 불에 타질 않네요 저는 저 위쪽도 안 깠었나 답이 없을 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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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옆으로 꽉까지 밀어서 올라가보자 뭐 그냥 우리 그래도 폭탄은 못겠죠 아이고 열렸다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올라타고 여기를 안왔었나 왔던 곳 같은데 아 그냥 여기를 안 건너가서 넘게 그러면은 열쇠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던건데 이건 일단 다시 올라갈게요 나중에 좀 지루하고 반복되면 이거 다 잘릴 것 같긴 합니다 여까리나 때는 안그랬는데 여기만 지금 수십번 왔거든요 이런거 뭐가 잘하는거 물론 안자르는 것도 가능했어요 요정찾기 대부분은 진행한거고 요정만 못찾고 있는거니까 이 부분은 찾는 부분까지 그만 넣으면 되거든요 여깄데 어 들어왔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 남았네요 갔던 방 중에 분명히 하나를 놓친거 같은데 오 여기네 오 여기네 오 어디야 이게 얼음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있다 자 그러면은 나가도록 하죠 다 잘봤어요 드디어 드디어 나비가 절로 계속 윈도라는데 뭐가있나 다 stratég 인스타미 dat 이제 보스전을 치워봐도 됩니다. 미아찾기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러고 가서 요정 충분하죠? 그 말이 그나저나 첫번째 보스가 화살인데 두번째 보스가 불화살이면은 약점 둘 다 화살이 약점인가요? 첫번째 보스를 거의 화살로 잡은게 아니라 칼로 잡아서 화살을 맞춘게 하나 세번? 되나? 아무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깨죠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1,2,3부로 쪼개면 되겠죠? 어차피 대부분이 미아찾기 끝난게 있어서 어 여기 보스는 2 였던 것 같은데 일단 녹이면 계속 달릴거거든요 그럼 고런 저기 바퀴로 태클을 걸어서 맞춰주면 이겼던 것 같아요 이겼던 것 같아요 고도 고토 자 따라가보자 저거 저거 납치를면 내구 듭니다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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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뭐 먹으면서 감출내야 돼서 컨트롤이 필요하구요 어 이거 점프 잡아두는게 좋은데 아 실패되네 어 가시가 맨날 아 나갔다 아 너 어 여기 에너지 접하지만 플리즈 따라잡는 것 부터 미션이에요 어 어 녹색 마 이럴 너무 잘인 것 같아요. 꽤 때린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점프다. 체력이 제일 좋은데. 이 침대신 뛰어가고 힘내고 말벗고 물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 낙명호도 접어서 죽을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약착실에 따라가서 부딪히기만 합니다. 따라잡히기만 합니다. 흠뻑이 죽을때는 아 여기 부대거든요. 죽어리아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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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돼있어요. 그냥 죽어버렸던 장르 자 끝에서 내려치고 슬랭팅했던거 같은데 아 여기 탄도 아 넘렀네 탄도 던지고 아 넘렀네 탄도 던지고 아우 엄청나 아... 내로 체크해 봐. 되나? 아, 실패네. 내로 체크해. 멀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너는 마을을이 계속 있다는 거죠. 제로 체크해. 제로 체크해. 제로 체크해. 제로 체크해. 제로 체크해. 제로 체크해. 제로 체크해 쥘idades. 하던 대로 던전 맞겼으면 더 빨랐을텐데. 일단 왼쪽에 여기 하트 고토에 가면인 것 같은데 얘도 거인이겠죠 뭐 또 다리만 엄청 긴 거인이 나오겠죠 손도 엄청 커요 이제 두 마리의 거인이 해방됐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게 맞나 저 옆에 있는 거로는 한 번 녹였던 거 같은데 도어로 있죠 여기 또 거북이 거북이래 두꺼비에 개구리가 있네요 일단 게임을 끄기 전에 힘들게 5마리 치웠으니까 샘으로 가자 이게 의자였을 줄이야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라봐요 떨어질 뻔 했는데 떨어졌네요 아 뭐야 추진력이 아이고 그냥 걸어가야 되겠어요 이럴 거면 데크 구마로 가능해놨겠다 너 너도 왜 떨어져 이게 낫겠네 아이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나 게임을 너무 오래 했더니 몰랐고요 아이고 구멍은 이쪽에 있으니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많기도 해라 뭐 해주려나 뭐 해주려나 오 마력 게이지가 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공이상으로 가서 저장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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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